기상캐스터 배혜지 히든 밸류 종목도 오늘도 신영봉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미국은 9월 첫 거래일이 어제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톱니는 월가의 낙관자인데 톱니조차도 약세장을 예상했다. 기사를 보니까 두 달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기회다. 톱니는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 전까지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면 항상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저도 이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든긴 한데 항상 추석 전에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봐도 항상 그렇고요. 항상 보면 추석 전 연말 되면 또 연말의 양도차익 이슈. 이게 항상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적인 이슈인데요. 일단 추석 전에 어떤 추석 연휴에 대한 어떤 영향도 분명히 받는 것 같고 굉장히 심리가 약한 상태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빠지니까 더 크게 반응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럴 때일수록 너무 어떤 패닉셀이나 이런 거에 동참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의 주식들은 지금 현재 보면 8월 5일 블랙몬데이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회복을 했다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좀 조정받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주가가 안 좋다고 예상하는 그런 어떤 예측들도 뭐냐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고 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닫혀있는 시장에서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그 새로운 신고가를 내기 위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지수 자체도 박스건으로 간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블랙몬데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주요 지표가 되는 종목들이 블랙몬데이 이전 하락폭까지 덧빠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큼까지 지수가 반영될 정도 이 정도까지가 낙폭이 나와도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정도의 낙폭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는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로 진입이 됐고요. 하이닉스도 거의 대부분 다 반납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항상 보면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항상 선조정으로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물론 낙폭을 더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들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IT가 안 좋은 걸 다 예상하는 걸 이미 가격대가 반영된 상태고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어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왜냐하면 8월 5일에 그때 신용 물량도 양시장 거의 1조씩 2조가 털리는 이런 사정에서 최근에 또 신용 물량들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큰 불안함은 없다. 그러니까 센치가 되게 안 좋을 뿐이지 수급적으로는 사실은 주가의 어떤 조정폭과 종목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접근해도 되는 구간이려고 물론 어떤 섹터냐 어떤 산업이냐에 틀리겠지만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세에 가담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불안에 함께 탑승하지 말라 한마디로 저도 장기적인 전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식은 1박 1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이 그런 좋은 주식을 사놓고 편안히 기다리기에는 여러 정책적이나 요건이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어서 그렇고요.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그렇게 주셨고 어쨌든 1위 1비하지 말라고 하셨고 크게 보면 사실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올라오고 나서도 우리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이 V자 급반등이잖아요. 여기서 위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좀 보면요. 최근 국내 증시는 바이오가 좋았고 2차전지에 대한 흐름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폭스바겐이 경영난으로 되고 옛날에 폭스바겐은 참 대단한 우리가 타고 싶은 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디젤 게이트 이런 게 나오면서 내상을 입더니만 굉장히 어려운 거 봐요. 그러면 현대기아차에는 반사일기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폭스바겐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공장 폐쇄하는 게 현대차의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었다면 아마 현대차가 스트롱 바이가 됐겠죠. 왜냐하면 지금 3위 정도 글로벌 이야기한 3위 정도 되는 위치가 2위로 올라간다는 거. 특히 자정차 업계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의 지금 고전의 이유는 그냥 지금 보시는 장표 하나로 보시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중국에서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가 아직 나고 있는 상태고 중국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지금 충분히 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수출까지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는 뭐예요? 중국 전체입니까? 아니면 폭스바겐 겁니까? 중국 전체입니다. 중국 내수에서 팔고 있는 승용차와 상용차가 지금 수출되고 있는 수치인 거죠. 이미 국내 지표는 이미 대부분의 지금 내연기관 차들을 거의 몰아낼 정도로 빠르게 수치가 올라오고 있고요. 파란 게 쭉쭉 늘어나는 게 중국이 승용차를 수출하는 게 더 늘고 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승용차. 정확하게는 전기차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한국에서는 중국차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딱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이 중국 전기차가 얼만큼 지금 잘 만들어지고 빠르게 이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유일한 세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고 일본은 도요다가 있고 우리나라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비가 줄고 경기 침체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가성비 좋은 차를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추출하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 지금 보면 아마 국가별로 봤을 때도 지금 과연 중국처럼 보면 거의 한 전체 수출 비중의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의 한 5%에서 6%까지도 이미 중국이 수출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출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르게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본다고 하면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을 뺏기고 있고 중국 내수에서는 역시 중국 전기차의 내수 시장도 내주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그렇게 약간 구조조정에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면 현대차, 기아차에게도 하나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조차도 지금 새로운 어떤 전기차라든지 이 다음, 넥스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면 현대차, 기아차 역시도 지금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반사효과가 있겠으나 이게 실질적인 반사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글로벌 환경으로 보면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사실은 이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자동차 이야기를 한 김에 우리가 밸류업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쪽을 금융주, 지주사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한때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밸류업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국내 모멘텀은 좋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밸류업을 하면 지금 사실 처음에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엄청 시장이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PBR이 1배, 2배 얘기 나왔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밸류업이 거의 아마 밸류업 관련돼서 정책이 한 9월, 10월, 9월쯤 이번 달쯤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거의 한 9차에서 10차 정도 논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다듬어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밸류업 생각하면 대부분 금융주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금융주들 역시도 밸류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그런데 제조업종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이 항상 보면 이렇게 안 좋을 때 보면 내수나 수급적인 이슈가 단단한 섹터로의 어떤 약간 피하는 시장이 쉬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약간 송아지를 맞습니다. 방어조 성격으로 밸류업 관련주들이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한 번 9월에서 10월 아니면 밸류업 관련된 정책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때마침 추석 연휴가 있고 미국이 또 때마침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실질적으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자동차들도 기회가 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지금 뷰는 긍정적이세요? 그럼 자동차 쪽에서는 어떤 기업을 볼까요?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폭스바겐의 위기가 현대차, 기아차의 위기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업 관련돼서 최근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밸류업 관련된 시장의 청사진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특히 과연 이런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대부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성장주,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사서 그 성장과 함께 주가도 성장하는 그런 어떤 그림으로 원하죠. 그런 모델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당연히 성장주도 원하지만 안정적인 거, 워낙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가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일단은 밸류도 쌓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랫동안 들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자기의 주식의 밸류가 올라가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10대 그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했는데 최근에 보면 기아차가 먼저 그렇게 했고요. 현대차가 이번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럼 이런 거죠. 과연 현대차 지금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마 올해랑 큰 차이 없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럼 기업의 성장이 없이 밸류업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충분한 배당이 나오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장기 투자를 해도 큰 어떤 주가에 훼손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밸류업 했을 때 주가가 단숨에 그냥 거의 30%가 올랐었고요. 물론 그때는 모멘텀이었지만 그리고 금융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밸류업이 시작되는 구간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원래 현대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 배당을 2천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분기에 2,500원 정도를 한다고 했고요. 25%의 배당 성향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사주도 지금 4조 이상을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에 소각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뭐 들고만 있어도 그만큼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산업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전기차라든지 스마트카로 변환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에서 성장에서 막힌 단계에 있겠지만 여기에 밸류업이 지금 이제부터 가세가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마침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잠시 장표 보여드리면 준비된 자료가 잠시만요. 자동차 얘기를 오늘 하고 있고요. 현대차, 자동차에서는 가장 우리가 부품주는 부품주보다 자동차를 얘기하니까요. 그런... 혹시 준비된... 이거 지금 화면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기아차와 도요다, GM이 과거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기업자치를 상승시켰을 때 주가의 지금 흐름입니다. 실제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5천억 매입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이후에 또 자사주를 췄을 때 주가가 행보하다가 또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또 주가가 올라갔다는 사례가 있고요. 또 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기아차 뿐만이 아니고 도요다 역시도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업종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쳤을 때 매수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자사주를 매입한 기간 동안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있을 거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대차 역시도 아마 10월 정도에 아마 9월에 구체적인 어떻게 자사주를 할지 얼마의 규모를 할지 자사주의 내용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오히려 자사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9월에서 10월, 9월에 얘기하고 10월 정도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모아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사주가 언제 끝나겠지만 그 끝나는 시점까지가 저는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우선주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투입을 해도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를 봤을 때 우선주와의 계리율이 거의 30%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우선주 매입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2013년도에서 2015년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같은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1조를 산다고 하면 보통 주를 1조를 다 산 게 아니고 비율을 나누거든요.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우선주를 배정을 주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가 계리율이 거의 본주와 좁혀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별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마 본주와 우선주에 대한 비율을 아마 이제 뭐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우선주와 본주의 어떤 주가의 계류도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많이 줄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신 분들은 본주를 사시면 됩니다. 현대차 우선주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주가 상승의 어떤 폭을 좀 더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를 하셔도 저는 좀 좋은 그런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현대차의 생각하시는 가격 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뭐 목표가는 자사주 매입 구간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29만 원이고요. 손주일가는 22만 원 정도를 잡고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자사주 매입에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일정을 보면서 그때부터 매입을 시작하시면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흐름과 함께 신영목 이사님의 히든 밸류 종목으로 자동차, 현대차 얘기를 했습니다. 메르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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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